이 정도면 저는 문광구 장관이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입해 들어가서 방시혁이 조인트 까가지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근데 유인촌 장관 뭐합니까? 아니 문광구 장관이 이런 거 안하면 문광장관 뭐하러 했어. 방시혁이 불러가지고 죽고 싶냐 그래. 방시혁이 당장 잡아드려야 돼. 저거 지금. 자 뉴진스가 드디어 드디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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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을 까면서 미니진을 돌려달라. 이거 진짜 이거 방시혁 편 들었던 그 농객들 다 손가락하고 다 이빨을 뽑던지 손가락을 자르던지. 이 뉴진스 5명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뉴진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숟가락 얹어서 따라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방시혁 내 회사에 주가에 BTS 이제 다 끝났잖아. 군대 가고. 주가에 거의 이제 얘네들이 다 아닙니까? 얘네들을 작사를 냈어요. 작사를 그냥 이 5명을 엮어서 만든 이 부가가치를 박사를 냈습니다. 이게 방시혁 이놈은 지회사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좀 아껴서 관리해야 되는 판인데 방시혁 지 욕심. 지 욕심도 아니야. 욕심도 아니고 그냥 뭐야. 이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없애버린 거야. 기분 나쁘다가 때로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병자 같은 놈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하니가 미니지를 잘라버렸잖아.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하니가 매니절들로부터 한압을 받았다. 아 하이브에 있는 다른 방시혁 똘만리들이 있겠구나. 하니는 제가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분들이랑 그쪽 매니저 한 분이 저를 지나갔다. 인사를 잘 알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이따가 오셨을 때 얘네들 무시해. 직장 내 왕딸 시켰다. 한마디로 이 하이브 내에서 루진스와 달리 방시혁에 줄 수 있는 애들이 하니를 보면서 얘 무시해. 에라 이 방시혁이 시켰겠지. 그 수준이 딱 그 수준밖에. 아휴 내가 내일 오늘은 제가 군대 카츠사 동기 모임을 하고 결혼 앞두고 내일은 이제 미학과 동기 모임을 모이기로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카츠사 동기하고 미학과 동기가 같이 겹신 애들이 있어서 같이 만났는데 내가 그한테 얘기했어요. 서울대 미학과는 이제 진중권이 하고 방시혁 때문에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 진중권, 방시혁 이 두 놈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데 기여하는 게 아마 지분이 30% 넘을 것 같아. 그 두 놈이 지금. 진중권이는 정치 다 망쳐놓고 방시혁이는 문화 다 망쳐놓고 어디다 대고 서울대 미학과 간판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저는 문광구 장관이 개입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개입해 들어가서 방시혁이 조인트 까가지고 딱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정도면. 근데 유인촌 장관 뭐합니까? 난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대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한 예정도 때려잡고 열심히 하다가 물론 그러다가 당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숨어 다녀. 아니 문광구 장관이 이런 거 안 하면 문광장관 뭐하라고 했어. 방시혁이 불러가지고 죽고 싶냐 그래. 그럼 또 국정농단인가? 개입했다고? 방시도 잘못한 거도 미나임에도. 아니 미니즌이가 무슨 쓰레기 짓 했습니까? 내가 볼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던데? 미니즌이가 열심히 잘 만든 거 방시혁이가 질투심에 해가지고 니가 나보다 잘해? 너 죽어? 이거잖아요.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이게? 앞으로 류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약관계가 묶여가지고 방시혁이라는 정신병자 같은 놈을 정리 안 하면 류진스가 죽어나가든 말든 이놈은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거. 그럼 류진스는 죽어나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인촌 장관이 나서라는 거거든. 조정을 해줘야지 조정을. 류진스가 활동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줘야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 방시혁이는 류진스 죽이겠다는 거야. 이런 놈이 다 있어 세상에. 어떻게 해. 그런 놈이 무슨 문화를 얘기하고 내가 내일 우리 미학관 모임 할 때 우리끼리 성명서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뭐 제가 미학관에서 제명당한 사람이 또 미학 어쩌고도 웃기고. 방시혁이 20대 역현들이 끼고 노는 사진 보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시혁이를 서울대 졸업식에 축사로 썼잖아요. 방시혁은 검증된 게 없잖아. 검증된 게. 졸업식 때 축사는 검증된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런 놈을 내어서 지가 무슨 문화혁명가이처럼 사기치고 다니게끔 장을 만들어. 그러니까 서울대의 데스크 키핑. 검증 능력이 이미 없어진 거야. 서울대는. 그러니까 뭐냐. 유튜브하고 똑같은 거야. 서울대하고 유튜브하고. 유튜브하고 똑같은 데 하는 짓지. 서울대가. 샘포드 대학에서 애플 사장 스티브 잡스를 축사로 넣었을 때는 이 스티브 잡스는 이미 그때 암 말기 환자로서 갈 때까지 다 간다. 한마디로. 인생 다 살아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벤처 혁명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유언장 같은 수준의 졸업 연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 연설이 명연설 남한 게 딴 게 아니라 인생을 다 마무리한 사람이 한 거라고. 졸업식 연설은 그렇게 돼야 되지. 어디 아프리카 여자를 불러서 뛰노는 그런 놈을 갖다가 축사를 시켜. 차라리 그냥 노래시키지. 노래시키지. 한국이 이제 다 엉망됐잖아요. 국제사고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박살났는데 마지막 남은 게 케이팝 한류. 케이팝 한류에 방시혁이가 박살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어디 가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방시혁이 당장 잡아드려야 돼. 이어시고x2 장말로 Coco 제가 You